오프, 오프 오프, 오프, 오프 여기 떡볶이? 김밥? 레벨 1 자, 궁중떡볶이 하나, 떡볶이 하나, 김밥 하나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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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보다 한가워야 되는데 분명히 2층은 해서 그래 뱀 저희 불과 며칠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행복해집니다 오빠, 누가 불렀어요? 저거? 저거는 저거는 진짜 오빠 오케이 여기 오케이, 땡큐 아니, 잠깐만 있어봐봐 잠깐만 있어봐, 잠깐만 왜왜 지금 동현 오빠가 번호표를 안 받은 사람을 들여온 것 같아 그래 그래, 얘가 지금 막혔다니까 대구경 올라갔다니까 어 저 화근 덩어리 때문에 지금 줄이 많이 빠졌어요, 지금 오, 줄이 많이 빠졌어 오케이, 넥스트 넥스트 아, 몇 개 6 6 6 6 테이블 빅사이즈 이제 체어가 아, 이거 이 정도 4 3 3 오케이, 3 여기 4 3, sorry, 오케이 6 오케이 오케이 없으세요, 없으세요 오케이 네 지금, 잠깐만요 내려오면 올라가지 말고 잠깐만 저 미팅 좀 하고 올라가시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오, 여기 자리가 많이 비웠어요, 지금 빨리 빨리 어떻게 해 다 깨난 한 개 먹으면 안 돼요? 아, 딱 똥 똥 오빠 진짜로 진심 일단 7번 테이블 오케이 7번 테이블 7번 테이블 김등현 매니저님 아니 저희가 저기 아니 저희가 저기 김등현 매니저님 1시부터 기다릴 수 있는 손님들이 계시는데 네 드렸어요. 근데 김동현 매니저님께서 론호표를 없는 분을 끌고 올라가셨거든요. 론호표를 없는 분을 끌고 올라가셨거든요. 아 못해 다시 해봐야겠다. 김동현 매니저님 입에 그거 뭐예요? 입에? 네. 뭐지? 김동현 매니저님. 근데 어쩔 수 없고요. 앞으로는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 근데 알겠습니다. 예, 고! 매니저님 파이팅! 파이팅! 알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